QM6 20만 대 노적 판매 돌파를 앞두고 SK가스와 함께 QM6 그 행복 충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9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QM6 슬프에 관심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SK LPG 행복충전 멤버십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QM6 슬프 시즌 및 구매 상담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4천원 상당의 베스킬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준정 총 600명 또한 신청 이후 전시장까지 방문한 고객 2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추가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SK LPG 행복충전 멤버십 이벤트에 참여해 QM6 슬프를 출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SK가스 있고 LPG 포인트를 100명에게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조용하고 편안한 중형 SUV의 대명사 QM6가 무적 판매 20만대 돌파를 앞두고 9월부터 11월까지 LG 올레드 TV 10명, 100만원 상당 여행 상품권 15명, 7년 보증 현장 60명, 미 벤진 오일 무료 교환권 600명 등 3개월간 총 2천 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QM6 20만대 카운트다운 이벤트 교환으로 진행됩니다 은호 삼성차는 국내 유일 LPG 중형 SUV QM6 슬프를 최초로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했다 QM6 슬프는 출시 2년만에 6만대가 판매되며 국내 자동차 역사를 새로 쓴 모델이다 QM6 판매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델은 은호 삼성차의 특허받은 분업핑크 기술이 독보적이다 연료통화 비필러의 양쪽 사이드빔에 연결해 탱크가 바닥으로부터 떠있는 플로팅 기술로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QM6 가솔린 차량과 동등한 수준의 정숙성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고유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제성까지 갖췄다 QM6 슬프는 9월에 2022년형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며 어댑티브 크로즈 컨트롤 ACC 및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QM6 즉, 리포인자 감지 기능을 추가해 상품성을 더욱 강화했다 QM6 아울러 선택이 많은 옥션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러와 리트림을 통합해 러시그너처 트림을 새롭게 선보였다 QM6 9월부터 변경되는 법규 사항에 맞춰 이열자석 벨트 리마인드 경고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차량 주행이 시작되고 뒷좌석 안전벨트가 착용되지 않는 경우 클러스터 디스플레이의 붉은색 경고 표시 등이 양 60초간 전등된다 QM6 슬프는 LPG SUV를 새롭게 조명하고 성공시켰다는 측면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차량이라며 QM6 누적 20만대 돌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카운트다운 이벤트 및 SKS 행복 충전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분들이 QM6 슬프와 함께 충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QM6으로 QM6 QM 7 QM6 QM6